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의 핵심에 이제 거의 다다랐습니다. 이제 절정인데요. 첫 번째, 여러분이 버전 관리하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두 번째,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었던 버전을 인터넷상에 올려서 백업하는 것,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나중에 협업 같은 것도 언젠가는 꼭 짚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GitHub이 갖고 있는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의 소스코드, 여기선 index.html이 될 것인데 저 파일을 인터넷상에 공유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Settings라고 되어 있는 걸 클릭하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떠요. 자, 거기에서 음... GitHub Pages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소스에서 논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지가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스터 브랜치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브랜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우리의 index.html이 자동으로 웹사이트의 소스로 공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이렇게 생긴 링크가 생깁니다. 그럼 여기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는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러면... 그러면... 아이고야... 자,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에다가 index.html이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ndex.html이라는 저 파일명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로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되어있기 때문에 얘를 생략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 이거는 우리가 아직 본문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네요. 제가 여기다가 hello wide라고 이렇게 치고 우리 소스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github 데스크탑을 열면 여기 있는 이거를 클릭해야 돼요. 히스토리 아닙니다.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이런 내용을 추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add hello world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요. 그리고 commit to master 즉, 버전을 생성한다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전을 생성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생성한 이 버전은 내 컴퓨터에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는 안되고 여기 보시면 싱크 버튼을 눌러서 github에다가 업로드까지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면 잠시 후에 싱크가 끝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github에 들어가서 이 웹페이지를 열어보면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추가한 hello world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style.css 라고 하고 뭐 body의 background 컬러를 뭘로 할까요 powder blue 으로 가고 링크 style.css 라고 한 다음에 이리로 돌아와서 다시 확인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에는 이 내용이 추가됐고 style.css는 새롭게 추가된 파일이죠. 자, 그것을 여기에다가 적습니다. add.style.css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commit to master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히스토리가 생성이 됐고 이 버전에서 수정된 내용은 이것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싱크 버튼을 클릭하면 업로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 웹페이지가 갱신이 돼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얘가 즉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업로드하고 바로 확인한 다음에 안 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가지고 리로드를 해보시면 이렇게 반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GitHub이라는 사이트에다가 우리가 작업한 소스 코드를 관리하는 방법까지 살펴봤는데요. 이거 굉장히 편리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웹사이트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쓸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사용설명서 페이지를 보여주고 싶다. 예를 들면 Bootstrap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신 이 웹페이지가 바로 GitHub을 통해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 저장소에 이 프로젝트에 소스코드가 있으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까지도 같이 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 GitHub이 갖고 있는 페이지의 아주 큰 장점이에요. 예. 음 GitHub을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